용권부터 말해봐 의견 좀 들으려고요 애들 일에 대해서 요즘 무슨 폭행 동영상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 양시호 이거 너 맞아 아니야 아빠가 보기엔 죄가 될 것 같아 아니면 죄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나가는 변호사 딸이 살인자 되면 곤란하시다 책임지는 거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너 아니야 나 혜윤이가 무서워주려고 해 미친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니 고마워요 허안 also 허안